그러면 첫 번째 대결을 펼칠 저희 승기팀의 유명 가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거리 심사단에게 첫 올 어게인을 받은 자유분방 천재소녀 유명 가수 신혜설. 와, 처음을 맞게 됐다니 영광입니다. 진짜 타고난 천재와 노력형 천재의 대결이 성사가 됐습니다. 웰메이드 유명 가수 이재. 안녕하세요. 아니,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싱어게인3 할 때 한 번도 붙어본 적이 없죠? 만나본 적이 없어요. 첫 대결입니다. 해설이랑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해설이는 제가 처음 봤을 때부터 저 천재는 뭐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선택권이 있을 때도 해설이를 제가 지목을 하지 않았어요. 계속 해설이를 피해다녔어요, 제가. 네, 여기서 만나게 됐는데. 와, 저는 오히려 언니를 보면서 언니는 진짜 밥만 먹고 연습만 하거든요. 그래서 저 연습괴물은 뭐지?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할까? 진짜 무섭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좋습니다. 저희가 대결 후에 벌칙이 있죠. 저번에는 팀장들이 벌칙을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승기 씨에게 크게 한 방 맞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어갈까요, 첫 대결 벌칙은? 그렇죠, 뭐 의식처럼 가시죠. 첫 대결은 딱밤으로. 팀장 벌칙을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순서를 어떻게 가실까요? 제가 해설이보다 4살 언니거든요. 제가 언니잖아요. 그러니까 언니니까. 먼저 해야죠. 제가 해설이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아우 먼저. 아우 먼저. 제가 오늘 부를 곡은 정말 좋아하는 노래고 엄청난 노래. 부활 선배님들의 네버엔딩 스토리. 되게 순수한 감성으로 원곡이랑 다르게 첫사랑을 마친 아이같이 그런 감성을 살리고 싶어서 준비했으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좋겠다. 우와. 포스가 있네. 포스가 있네. 안녕